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쌤입니다. 자, 퀘스트 제목이 좀 길죠? 해석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문장이었나요? 옳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오답들이 자꾸 내 등급을 가둬도네. 자, 뭔가 조금 익숙한 노래, 그쵸? 좀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의 하나의 제목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왜 가져왔냐면, 얘들아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등급을 여러분들이 맡고 싶은 등급이 있는데 계속해서 가둬지는 원인,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틀리고 싶지 않은 20번 때의 주제 제목 찾는 걸, 이 부분에서 오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등급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갇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좀 해석을 분명 했었는데 아, 내가 읽은 내용이 뭐지?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경우들을 좀 방지하려고 문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 한 문장을 가지고 의미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이 문장의 역할들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뭐 최근 거는 아니고 21년 6월 고의 24번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이 푸셨던 문제죠.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해가지고 선생님이 점점점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문의 처음 부분이 아니고 지문의 좀 어느 부분이 흘러오다가 일정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그냥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하고 해석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문제를 만들어 봤어. 이거 두 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 한번 해석해 보시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문제의 정답을 조금 여러분들 가져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봤을 때 연속된 세 단어로 핵심 소재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 밑줄 친 Alternative 자, 이게 단어 뜻이 대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문단에서 어떤 구조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는가 세분의 용서술, 가정, 주장, 대조, 결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보기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조금 한번 화면 잡아줄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저하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어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해석이 좀 뭐 어려운 앞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Alternative에 대한 질문도 선생님이 좀 던져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해석을 좀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연 설명 weather 부분 여기 부분들은 빼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그러시면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했을 때 이 span이라는 뜻이 여러분 기간이라는 뜻이니까 그 독자의 집중 기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길든지 짧든지 이 말을 지금 weather부터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the inverted pyramid maximizes the information she gets 라는 지금 표현 나와서 the inverted pyramid에서 자, inverted 여기 단어들이 있어.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그쵸? maximizes 뭐한다? 극대화한다. 최대화한다. 이 말이지. 뭐를? the information 정보를요. 그리고 관계되면서 생략으로 she gets 여기 부분은 앞에 나와진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지문에서 이 inverted pyramid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핵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갑자기 왜 핵심 소재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주제 제목 24번이면 딱 그 제목 추론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게 지금 얘다. maximize 한다는 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정보를 극대화해 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그치? 이 긍정적인 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inverted pyramid를 결국 여러분들이 써라라고 권장을 해주는 이게 좋아 라고 해주는 이러한 핵심 소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다 think of the alternative 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alternative라는 단어를 이미 대안이라는 단어로 줬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사실 이 문제 푼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if news stories were written 만약에 뉴스 스토리가 well written 쓰여졌다면 근데 뭐처럼 쓰여져? like a mystery 미스테리처럼 쓰여졌다면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끝부분에 대단한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스테리처럼 즉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이 뉴스 스토리가 미스테리처럼 쓰여가지고 이제 끝부분에 드라매틱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즉 이게 말하자면 inverted 되지 않은 제대로 된 피라미드를 의미하는 거겠지 끝에 가서 중요해지는 거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되면 리더들은 근데 여기서 who broke off in mid-story 중간 부분을 빼먹은 리더들 독자들은요 would miss the point 해가지고 자 요점을 놓치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한 게 나왔어 그러면 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alternative가 딱 나와지는 부분은 대조를 해주는 포인트로서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하나의 소재 그리고 하나의 소재에 대한 대칭되어지는 대비되어지는 예시까지 줬을 때 이 질문은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주제가 결국 중요한 부분을 이 inverted pyramid 구조로 해가지고 윗부분에 위치를 시키는 게 좋아 결국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목으로 가져갈 때는 딱 그것만 자 중요한 부분 어디에 쓸까? 위에 쓸까? 아래 쓸까? 어디에 좋다? 위에 쓰는 게 좋다 지금 이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문장 읽었거든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잡히는 거라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문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근데 무슨 내용이지? 어? 아 뭐야? 내가 읽었던 내용이 뭐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친구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보통 이제 선생님은 유형독회에서 여러분들하고 볼 때 지문에서 이제 봤을 때 위에서부터 쭉 그냥 하염없이 읽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한 절반 이상부터 여러분들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제목이나 주제나 또는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거든 그럼 우리가 3페이지 20번째 내용들 뒤에 4페이지 여러분들 그 일치불일치랑 포스터 지문 나오는 건 제가 걱정을 안 할게요 거기 부분까지의 내용 딱 점수들 안고 가면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친구들이 목표로 하는 게 3등급 3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3등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탄탄한 주춧돌이 여러분 되어줄 거라는 거지 그쵸? 제목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제목 Inverted Pyramid Logically Impossible Structure 이런 거 했을 때 선생님이랑 옛날에 키워드 잡는 키워드 뭐죠? 캐스트하는 촬영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은 Inverted Pyramid 여기서 꽂히지 말고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에 꽂혀서 1번은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Q-Reality 호기심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ere to put key point in news writing 뉴스라이팅에서 키포인트를 어디에 쓸 것인가 지금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읽었고 그것들은 Inverted Pyramid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제목은 한 번 더 각색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어디에 쓰는 게 좋느냐 중요한 문장은 어디에 쓰는 게 좋느냐 그런 것들을 다뤄줄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이나 5번들은 여러분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 나지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주제 제목을 찾을 때는 세분의 하나하나씩 한 문장씩 다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의 파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한 번쯤은 선생님하고 방금 했었던 것처럼 아 얘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달아줬던 것처럼 얘가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고 있는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해석하는 연습 조금만 더 해주시면 조금 20번 때에서 틀리면 안 되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정말로 틀리지 않는 그런 실력으로 나와줄 수 있으니까 남은 한 달 동안 문장 해석하시면서 조금 한 번쯤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문장을 생각해 보는 연습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끊어 읽기만 하지 말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얘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좀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 법칙들, 해석하는 생각들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는 캐스트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캐스트에서 또 만나 뵐게요 다른 캐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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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